이상민 의원이 드디어 탈당을 했습니다. 제가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해서 그냥 탈당한 사람한테 너무 세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글을 아주 점잖게 올렸어요. 아주 매우 점잖게. 우선 이상민 의원이 자유선지당에 계셨던 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16년을 계셨던 거죠. 사선을 했으니까. 그 지역에서 내리 5선을 하신 거죠. 20년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가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지역 주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민 의원에게 그동안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경선에서 승리하시면 표를 줬던 분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우선은 미안하다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탈당해서. 그런데 이분은 개딸 얘기만 했습니다. 개딸 얘기만 했어요. 민주당, 대전에 계시는 민주당, 유성을에 계시는 민주당 분들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신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 개딸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상민 의원에게 개인적으로는 문자를 상당히 자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다 유성을 주민입니까? 본인을 뽑아준 사람은 누굽니까? 지역 유권자예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거기서 20년 가까이 이렇게 정치를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그것도 본인이 정치라는 것은 내 야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이분은 야욕을 위해서 했던 분 같습니다. 최소한 미안하다는 생각도 없고 처음에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육선에 도전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뭐였냐면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제1정당만, 그러니까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탈당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 개딸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는 비판 말고도 자기는 어디든 가든 의장이 된다면 뭐 땡큐다 했나요? 뭐 오케이다 했나요? 약간 오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고 어느 정당이든 가도 오케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가도 나를 받아준다면 나는 의장하겠다라는 건데 국회의원을 왜 하는 것인가라는, 그냥 이건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겁니다. 정치인은. 네가 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한테 표를 주십시오라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 본인 의장이 어떻게 목표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했으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경 부대면과 경쟁은 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경선을 뭐 딴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얘기가 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이상민 의원 그러면 이상민 의원은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국민의힘에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선은 탈당을 하면 보통 지금까지는 탈당을 하면 어디에 입당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은 그렇죠. 그런데 이상민 의원을 탈당을 했는데 생각하겠다 그래요. 그럼 분위기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이상민 의원은 12월 12일부터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1차 검증이 있습니다. 지금 1차 검증 서류도 어제 마감을 했죠. 제출하셨습니까? 네. 저 마감했어요.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민주당 절차, 민주당 프로세스를 생각했을 때 내가 서류를 내기 전에 빨리 탈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대전유성의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지난주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어요? 네.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70대입니다. 그분의 사퇴의 변은 뭐였냐면 내가 70을 넘어서 무슨 국회의원을 하겠느냐 더 젊고 참신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사퇴의 변이었어요. 그럼 이상민 의원은 점점 상대적으로 60대인가요? 60대 중반.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젊은 60대를 한참이긴 한데 그쪽으로 가게 되실지. 본인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국민의힘으로? 네. 본인은 있으나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모셔가는 모양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중앙에서 보면 이상민 의원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는데 저는 첫 번째가 지역 유권자였어요. 배신감.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라는 배신감이었죠. 두 번째가 그러면 이상민 의원은 내리 5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조직이었습니다. 조직. 조직. 그 조직이 근데 이상민 의원을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근데 그 조직도 민주당 그 유성 을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도 민주당이 다 패배를 했지만 유성 을 민주당이 승리를 했던 곳입니다. 유권자의 민심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 조직에 계셨던 분들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그 대부의 조직에 계셨던 분들도 왜 이상민 의원에 같이 있었을까요? 본인들 정치적인 야망이 있고 무엇을 하고 싶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 지역 민주당 의원으로서 아니면 이 지역 민주당 단체장으로서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은 대전은 7개 지역, 5개 구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구는 7개, 구는 5개 있는데요. 유성만 민주당이고 4개는 다 지난 지선 때 국민의힘으로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에 있는 분들은 단체장을, 기초단체장을 꿈꾸는 분들도 민주당에 있을 때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 언론을 보면 그분들이 되게 심란해한다고 많이 그래요. 엄청나게 심란해한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그분들이 정치를 꼭 해야 되는, 심란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을 도와서 같이 한 사람들에 대한 의리도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러면 이제 총선이 시작되면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뭐 말을 안 해? 그러겠죠. 그래야죠. 지지 선언을 안 한다 하더라도 뭔가 하고. 네. 해야 되겠죠. 이기영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우선은 거기는 사고 지역구가 이제 된 거죠. 사고 지역구.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대부분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그렇다는 거고. 이게... 네. 한다라는 것이 이제 당교상에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기영 부대도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대상의 조건에는 맞습니다. 여성, 청년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MZ세대입니다. MZ세대, 이기영이. 제가 MZ... 40년대 끝물의 MZ세대. 아들은 뭐 반대하지만... 아니, 저랑 이제 아들은 반대보다도 이제 MZ로 묶었잖아요. 같이. 크게.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이제 G세대니까. 엄마, 엄마랑처럼 같은 세대인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한마디 했던 적이 있었더니 한마디.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인 거고. 중요한 건 우선은 그 대상이 됐다. 대상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저는 글쎄요. 이거는 이거 별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거고, 이것은 이제 규칙 자체가 룰이 이런 거고, 룰이 이런 거고요. 지역에서는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을 많이 인사드리려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서류 마감하고 그런 거라 제가 방송용이 아닌 안경도 쓰고 머리도 약간 대충 묶고 이러고 이제 캠프 내에서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밥을, 식당에서 근처에서 이렇게 밥을 먹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다른 사람 손님을 맞는 게 아니고요. 실무진들이 이렇게 밥을 먹죠. 밥을 먹는데, 가는 곳마다 저를 아시더라고요. 엉망인데도 저를 아시더라고요. 오마이티비의 힘입니다. 네, 오마이티비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을 쓰고 했는데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아, 그런데도 있어요. 오마이티비에서 봤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간혹 있죠. 딴 데 나가봐야 별 의미 없어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가 되게 막 쌈딱처럼 많이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공격적인 건 아니에요. 상대가 있으면 눌러야죠. 억지 소리를 하면 눌러야죠. 근데 평소에는 그러지 않으니까 캠프에서도 제가 캠프의 제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행을 제외하고는 제가 막내예요. 수행을 제외하고는 다 나이가 저보다는 수행하는 분도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서울에는 제가 알아서 옵니다. 대전 가문이 있군요. 대전에 있죠. 서울에는. 굳이 온다고 하는데 무슨 갑질도 아니고 왜 서울까지 오라고 해요. 갑질도 아니고. 제가 운전 잘합니다. 제가 알아서 와요. 제 차로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지역에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후보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다른 캠프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분들이 좀 흐뭇하게 바라봐 주시는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경이 일을 잘한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그래도 많이 갖고 계셔주셔서 그건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죠. 근데 이상민 의원님이 그러면 저쪽 땅으로 나올 것인가 저는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가신 분이니까 이미 상처를 다 주고 가신 분이잖아요. 나와도 된다. 나오시라. 네. 그럼 누구하고 경쟁을 했을 때 후보군이 됐을 때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됐을 때 훨씬 더 더 가겠을 것인가 저는 많은 분들께서 이경을 선택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이 계속 지금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이경에 대해서 이경님 이번에 꼭 당선되시길 응원합니다. 시청광장에서 만났는데 진짜 예쁘시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연예인급이시던데요. 이렇게 해서 글을 올리고 있어요. 중학생 아들이라고 고등학생 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괜히 좋게 올려주신 거고 괜히 이 얘기 쓸데없이 너무 길게 했네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화면보다는 괜찮다 이 정도였어요. 이런 얘기 괜히 쓸데없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상민 의원님은 지금 정책 그동안의 정책 공약 같은 거 이행률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냈는지 제가 어제도 늦게까지 다 또 정책을 조금 제가 공약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좀 많은 공을 들여서 왜냐하면 말로만 다음 선거가 아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겠다라고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상민 의원님하고도 상대 후보가 돼서 후보대 토론을 해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제 지역이니까. 그 공약을 왜 냈고. 맨날 해마다 그러니까 왜 선거 때마다 공약이 왜 항상 같으냐. 그리고 왜 발의해놓고 발의해놓고 이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발의만 했다. 입법도 이제 발의만 해놓고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 가지 준비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후보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해주시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경부대 말고 지금 이제 뭐 이상민 의원하고 경선에 이제 물 건너갔고 이미. 그런데 또 다른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쪽으로 출마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긴 하나요. 그 지역에서. 네 지금 저는 그러니까 중앙왕 언론이라든지 우리 오마이티비에서는 다 거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소문이 안 날 수 있는데 지옥에서는 그래도 잘 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계세요. 계시는데. 그렇군요. 계시는데 우선은 단체장이시죠. 전 광역단체장 민주당의 전 광역단체장께서는 최근에 피켓을 들으셨는데 유성이 아닌 곳에서 피켓을 들으셔가지고 저희 좀 혼란했죠. 왜 그렇지? 그쪽으로 하려나.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 유성의로 한다 이렇게 소문은 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피켓을 들으셨는데 유성의로 아닌 지역에서 피켓을 들었다라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해주셔서 제가 안 여쭤봐서 모릅니다. 그런 분위기인 거고 지역에서 전 시의원도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를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왜요? 그냥 별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이런 의정활동을 시의원할 때 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어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전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내가 많이 갖고 있다. 자기 써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그러시군요.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는 했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굳이 네거티브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또 저를 만나서 했다라고 이경파리를 하신다라고 또 많은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